입사강의 1번은 뇌졸중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뇌졸중이 뭐냐면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막힌 것이 터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체에 마비가 오는 증상들이 생기지 심하면 사망이 이르기도 하고 There are two forms of strokes라고 하는 두 개의 형태의 뇌졸중이 있습니다 하나는 little, 작은 거고 and big, 하나는 큰 것 The only difference, 유일한 차이점은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them, 그것들 사이에 즉 작은 뇌졸중과 큰 뇌졸중 사이에 유일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단수, is 단수 뒤에 겁니다 한 가지가 is the harbinger of the other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언급하면 남아있는 하나는 더 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그 앞에 나와 있었던 뭐 이 정도가 되겠지 little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전자가 이 뒤에 나와 있는 harbinger 이라고 하는 것은 전조라고 해서 앞에서 징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야 the other 이라고 하는 것은 the letter 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써도 큰 무리가 없겠네 하나가 남아있는 한 가지의 전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작은 게 뒤에 나와 있는 큰 뇌졸중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증상이다라고 하는 거야 many years earlier 그러니까 다른 거는 차이점이 없다는 거지 뇌졸중이라고 하는 그 병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뭐 원리라던가 이런 건 다 똑같고 단지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는 나중에 일어난다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many years earlier earlier 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른 일인 거야 이건 뭐 일찍 정도로 못 된다 여러 해 전에 이 정도 뭐 하기 전에 a full flashed stroke developed 라고 하는 완전히 본격적인 여기 flash라는 단어가 새들의 날개에 처음에는 깃털이 없잖아 근데 이게 새들이 태어나고 나서 깃털이 하나하나 생기지 그걸 flash라는 단어에서 깃털이 뭐 나다 뭐 깃털이 날게 하다 뭐 이 정도의 의미야 flash라는 단어 잠깐 보여줄까 이거를 그냥 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 flash라는 단어가 새 새끼를 기르다 날때까지 화살에 깃을 달다 화살에도 보면 끝부분에 그 깃털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지 또는 털로 덮다 깃으로 덮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flash라는 단어로 쓰는 거야 새끼들이 태어나서 깃털이 나는 것 그걸 이제 flash라는 단어로 쓰는데 그 flash가 full 완전히 다 났어 그래서 본격적인 이라는 의미가 된 거다 본격적인 뇌졸중이 developed, 발전되기 전, 수년 전에 다시 본거지? 이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해 전에 즉, 뇌졸중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인 바로 그때 some of the victims, victim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자니까 이건 뭐 환자들로 보면 되겠지 환자들 중 일부는 may get temporary, 일시적인 attacks, 공격인데 weakness, 나약함, 취약함, of the body, 신체의 나약함에 일시적인 공격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들 중에 일부는 뇌졸중이 완벽하게 정말 심한 것이 일어나기 전 몇 년 전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환자들 중에 일부는 신체가 약해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these are 이러한 것들은 what are called 여기 나와 있는 these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이 부분 신체가 약해지는 부분,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what are called, 불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사소하고 또는 작은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c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 하나, 뒤에 보충하는 말 하나 이렇게 쓰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간 거야 one hears, 사람들은 듣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해 사람들은 듣습니다 덜,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즉 앞에 나와 있는 minor strokes나 little strokes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덜 듣는 거니까 왜냐하면 it is the big strokes 여기에 it is 하고 뒤에 이 which 하고 강조 구문이야 강조 구문은 보통 우리가 it that 구조로 많이 쓰잖아 that을 써도 돼 여기서는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강조하는 말이 명사일 때는 관계대명사의 역할하고 똑같아 그래서 관계대명사인 which로 바꿔준 거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종종 죽게 만드는 것은 큰 뇌졸중입니다 since니까 종종 죽게 만드는 것은 큰 뇌졸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that is why why가 나오면 뒤에는 결과 그리고 because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원인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they are talked 여기에 they 라고 하는 것은 앞에 big strokes를 얘기해 여기에 이 큰 뇌졸중들이 좀 더 자주 얘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alk 이라는 단어를 보면 talk 말하다지 근데 뭐뭐에 대해서 말할 때 of를 써 여기 명사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지금 나와있는 부분에서 뒤쪽에 명사 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수동 써야지 수동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동 쓰고 뒤에 of까지 남아있게 되지 그러니까 뭐 큰 무리 없이 잘 썼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에 명사가 빠져있는 거니까 수동 썼어 그래서 are talked of 남겨져 있고 뒤에는 그냥 부사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큰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주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little strokes라고 하는 이 작은 뇌졸중은 발생합니다 이게 자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펼치면 안 된다 in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서 얼마 동안 for a number of years 아주 여러 해 동안 a number of는 많은 이잖아 많은 해 동안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발생합니다 뭐에 앞서서 뭐뭐 이전에 큰 커다란 뇌졸중 큰 사건이니까 뇌졸중의 어떤 발병 이전에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보다 봐야 되고 발병 다 괜찮아 질병에 있어서는 뭔가 발병, 병이 나타났다는 의미야 그래서 커다란 사건, 큰 뇌졸중의 발전 이전에 여러 해 동안 일부 사람들에게서 작은 뇌졸중들이 발생합니다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여기 있었던 이 부분 in nature 원래 타고난 것으로는 본래 사소한 것이고 그리고 of varying intensity of intensity intensity intensit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래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있지 strokes are in nature are minor in nature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쓴 거잖아 그리고 end 썼고 뒤쪽에 나와 있고 그럼 이 부분도 사실은 형용사 성질이 되는 거야 비동사 뒤에 다양한 강도를 가진 이라는 형용사가 돼 이유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지면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사소한 거야 뇌졸중은 본래 사소한 거야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거지 본래 본성과 본질은 사소한 거야 그리고 다양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a number of times 굉장히 많이 이러한 것들 즉 이러한 작은 뇌졸중들이 are missed 놓쳐지게 되는 거야 우리가 miss는 놓치다잖아 그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어? 나 뇌졸중인가 봐 원래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것들이거든 혈관이 살짝 막히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지 dg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도 그리고 다양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감기야 어 그래서 내가 뭐가 있냐면 머리가 좀 아파 콧물이나 기침이 나와 어 이거는 감기야 그러니까 감기 이러한 나중에 내가 어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면 어 나 감기 걸렸구나 라고 해서 약국 가서 약 지워 먹으면 돼 그런데 이 감기의 증상이 만약에 콧물 나는 것도 있고 눈물 나는 것도 있고 코가 가려운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도 있고 증상이 막 수백 개가 막 있어 그러면 그 많은 것들 중에 이게 다 판단이 되고 뭐 이게 정해진 게 뭐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증상이 하나 나타났어 어 1번인 사람은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여 2번인 사람은 머리가 아파 3번인 사람은 뭐야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강도도 똑같은 강도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강하게 그러니까 이게 뇌졸중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여기서 굉장히 특이하고도 굉장히 다양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형화 시켜서 어 이건 뭐야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야 지금 이 부분 It is very important 그래서 중요합니다 Look for them 그것들을 찾는 게 중요해 이 증상들은 since 왜냐하면 초기의 진단과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것이 막아줄 수도 있으니까 뭐를 큰 뇌졸중으로의 발달 큰 뇌졸중의 발전을 막아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뇌졸중 큰 뇌졸중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고 차이라고 하는 건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지 그 정도가 되겠네 2번을 보도록 하자 재활용의 동기라고 하는 건데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 그럼 그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두 가지로 좀 보여줄 거야 The key to 뭐뭐의 중요한 점은 또는 뭐뭐의 중요한 것 key to 뭐뭐의 중요한 것 any recycling program이라고 하는 어떠한 재활용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것은 입니다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동기화라는 것에 의해서 세 가지 정도가 나왔지 재활용 프로그램 나왔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참여해야지 근데 이 참여라고 하는 거 아무렇게나 막 할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동기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럼 사람들이 재활용을 참여하게끔 동기화시키는 건 뭘까 그걸 이제 찾아보면은 뒤쪽 내용이 나올 수 있겠네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지 뒤쪽에 불안전한 문장 상관계대명사 사람 아닌 거 위치스비음 되고 인풀먼스는 영향을 미치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비동사 pp 쓴 것 사람들은 motivated 동기화 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지 외적이거나 내적인 보상에 의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을 주는 거잖아 밖에서 상을 주는 게 있고 안쪽에서 상을 주는 게 있대 주로 외적인 또는 외제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먼트라고 하는 어떤 지불 뭐에 대한 collected materials라고 하는 수집된 물건들에 대한 돈을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onsist가 구성되다 라고 하는 자동사야 뭐뭐로 구성되다 비동사 pp를 쓰면 안 돼 수동 구조 안 된다는 것 좀 조심하고 이 단어는 안 되는 거야 뒤에 돈을 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재활용이다 라고 하면 뭔가 물건을 모으겠지 뭐 예를 들면 공병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럼 그 공병을 모아 한 10개 정도 공병이 하나에 100원씩 이렇게 뭔가를 모은 그 물건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다 돈을 주겠다 이거야 너희가 재활용으로서 부분을 분류시켜 가지고 A라고 하는 페트병을 모은다던가 폐지를 모은다던가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었던 공병을 모은다던가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해 주는 거지 이게 외적인 보상을 해 준다는 거야 이 물건은 수집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2대 형태인 거다 이러한 해결책은 can be very effective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trinsically 외제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지금 앞에서 하나씩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행동을 꾸미는 형용사 동기화되어진 거 수동임이 형용사 성질이니까 부사가 꾸미고 이러한 행동은 does not continue 계속되지 않습니다 on its own 스스로라는 의미야 스스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뒤에 나와 있는 inducement induce가 유도하다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유도해서 꼬드기는 거지 얘는 장려책 유인책 정도야 그 유인책이나 장려책이 is withdrawn 이라는 withdrawn 하는 단어가 이 부분이 철수시키다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그 장려책이 정지하게 될 때 멈춰지게 될 때 철수될 때 그러니까 그 유인책이나 장려책이 사라지게 될 때 멈추게 될 때 스스로 계속 나아가게 되진 않습니다 타동사야 목적 없으니까 수송으로 쓰인 거고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재적인 보상이다 라는 걸 보자는 건데 얘네는 충족시킵니다 여기 L이 하나 없는 거는 영국식 영어라서 그래 영국식에서는 L 없고 미국식은 L이 하나 더 있다 개인의 어떤 욕구 뭐 하고자 하는 욕구 have an impact on their world have an impact on 영향을 미치다 자신들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켰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공해 줍니다 뭐를? 만족감을 누구에게? 개인들에게 앞에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켰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and it provides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이 부분 아니면 뭐 콤마 찍고 which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provides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관계 대명사를 쓰고 앞에 내용 그대로 받아서 동사 provide를 써도 되고 and를 쓰고 앞에 내용을 이수로 받아서 provide를 써도 되고 다 쓰기 괜찮다 providing 뒤에 목적어 있는 타동사라서 ing로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intrinsic behavior 이라고 하는 내재적인 내적인 행동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end to 동사원형 last longer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보다? 외제적으로 동기화된 행동보다도 광범위한 연구가 있어서 스웨덴에 이 연구는 뭘 보여주냐면 도덕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낮추더라 라는 거야 뭐를 비용을 어떤 비용 관련된 비용 뭐랑 가정의 재활용 노력과 가정들이 가족 그 사람들이 사는 가정들을 보면 재활용을 좀 대충 하는 것도 있고 잘 안 해 그러면은 우리 국가에서는 어떤 일을 좀 벌이냐면 뭔가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아질 거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다 음식물을 담아둘 수 있는 이러한 용기를 주기도 했어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주기도 했었고 요즘은 또 시설도 되게 좋아졌잖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를 어떤 통에다가 됐다 대면 그 통에 버리기만 하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그 보내지는 것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가정이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에서 국가는 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지 홍보도 해야 될 거고 교육도 시켜야 될 거고 그런데 그 비용들은 만약에 이 가정이 정말로 도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자 우리가 이 재활용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비용 많이 안 들겠지 그래서 lower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거야 게다가 도덕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이 또 있으면 일부 경우에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도덕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대 비효율적인 정책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대 언제 도입할 때 뭐를 경제적인 유인책을 뭐하기 위해서 재활용의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재활용을 하려는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외적인 노력을 하는 거지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주는 거니까 외적인 보상을 도입할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이게 정책 비효율적인 정책의 결과 이 정책이 바로 이거였잖아 이것의 비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아니 왜 우리가 돈을 받아 우리가 지금 도덕적으로 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것들이야 이런 건 돈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재활용이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외적인 보상을 주면서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요 정도 이미 그래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의 동기는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었던 부분이었지 하나가 뭐였냐면 내적인 부분과 또 하나는 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죠 외적인 보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보상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동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부분이었잖아 왜냐하면 재활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여가 필요한데 그 참여는 동기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이 동기를 줄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었지 외적인 보상 내적인 보상 외적인 보상은 대부분 다 돈에 관련된 것이었고 내적인 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욕구라던가 개인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 또는 개인의 만족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내적인 것이 훨씬 더 오래 가더라 라는 거고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24강의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미래 환경을 위한 화석 연료 사용 제한이다 라고 하는 건데 환경 문제를 언급을 좀 하고 있고 좀 빈약하게 글을 좀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대충 그냥 전체적인 것만 좀 써준 것 같지 It is an irrefutable 이라고 하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인 것입니다 뭐가 뒤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이 여기 나와 있는 It이라고 하는 것은 가주어로 나와 있고 얘는 가주어 아이고 글자가 안 바뀌었네 얘는 that 부분이 진주어로 쓰여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인 것입니다 분명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야 뭐가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모든 것들 즉 각각의 모든 우리의 우리의 한명 한명이 그러니까 every one of us each one of us 여기서 one of us만 쓰게 되면 우리들 중에 한명이 되는 거지만 그 한명 모두를 각각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강조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다 each one of us every one of us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이렇게 보면 돼 우리 각자가 행하는 does라고 하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주어가 나왔네 뒤에 affect 영향을 미친데 누구에게 everyone else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곳에서 라는 이 내용은 우리 세상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걸 아니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인 것이다 단순한 건데 그래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주어에 맞춰서 뒤에 동사 수일치 시켜줬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똑같은 공기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자체가 공통으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영향을 미치면 저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도 그 공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 Little things like recycling 이라고 하는 작은 것들 뭐와 같은 Recycling Your junk meal 이라고 하는 junk mail의 Recycling 재활용 재활용 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좀 보자 Installing Energy Efficient Light Verve 라고 하는 에너지 효율의 전구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Reusing Grocery Bags 라고 하는 식료품 가게를 갈 때 쓰는 가방 이 가방을 다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Grocery Bag 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하고는 좀 다르게 외국에선 그 종이봉투로 쓰잖아 이렇게 종이봉투에다가 물건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지 그러니까 이 가방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식료품 가방 다시 사용하기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좀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종이봉투에다가 식료품을 담아오니까 그 종이를 다시 사용하자 라는 거지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보자 Drunk mail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메일을 생각할 수 있지 광고 메일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재활용한다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우편으로 오는 Drunk mail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광고용으로 근데 그런 거 그냥 버리지 말고 재활용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네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ing들이야 이런 거와 같은 작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것들 이었어 작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럼 all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작은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니까 복수로 make를 쓴 거다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비록 뭐뭐랄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일지라도 although 뭐 they are 이렇게 하면 되겠지 although they are assimilally small one 정도로 보면 되겠네 접속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 완전한 문장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형용사하고 명사 나올 수 있다 라고 항상 얘기했지 근데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보는 것들은 형용사를 많이 봤잖아 i and pp 명사도 나오는 거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일지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부분 하지만 along with 뭐뭐와 함께 작은 변화들과 함께 making a better future 이라고 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주어 is going to require 요구할 것입니다 필요할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데 huge ideas 커다란 생각과 커다란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변화들과 함께 이런 것도 있어야겠지 그런데 더 나은 더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생각이 좀 더 크고 그리고 행동도 더 큰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we need to think big 우리는 큰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크게 생각해야 된다 라는 거 think big 큰 것을 생각하다 또는 크게 생각하다 큰 상태로 생각하다 하나의 표현이 정도라도 괜찮고 big 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볼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 보통 우리가 형용사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부사도 있고 여기에 명사도 있다는 것이 나와 있네 중요 인물이나 뭐 이런 것들 아 근데 뭐 크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부사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사로 봐도 괜찮겠네 크게 정도 다량으로 크게 여기 나와 있지 크게 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부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we are going to have to take big steps take step 하면은 조치를 취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뭐를 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로서 사회로서 우리가 미래가 더 좋게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작게는 나 자신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되겠지 뭐 이런 작은 것들 다 좋은데 그런데 미래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좀 더 크고 좀 더 행동이 커야 돼 왜냐하면 미래를 바꾸려면 사회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사회로서 커다란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So Rick Smallley 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put it 여기서 말하다야 We have to do more with less 작은 것들과 함께 그리고 have to do more 더 많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 작은 것들을 기반으로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So we have to provide more food 우리는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해야 되고 more water 더 많은 물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해줘야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해줘야 돼 뭐 하면서 not just less of earth resources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구의 자원 지구 자원의 더 적은 양을 not less 이니까 아이고 여기 나와 있는 using not less 이렇게 들어갔네 적지 않은 양을 사용하면서 잠깐만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이게 not just but also 로 봐야 돼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즉 이것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보면 지구 자원을 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즉 다시 말하자면 뒤에 not just 똑같은 거야 더 적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using no fossil fuel 가 되는 거야 이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 이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을 적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사용을 조금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so we need to break free of break free 라고 하는 것이 뭔가 떠나다 벗어나다 이런 의미고 of까지 같이 가서 여기서는 뭔가 벗어나다 원래 break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다 라는 거야 우리는 끊어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자유로워져야 돼 뒤에 뭐에서 우리의 탄소 족쇄로 족쇄에게서 이런 의미야 그래서 세 개를 그냥 벗어나다 정도로 보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탄소 족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한다면 에너지를 이해하고 또 how 어떻게 그 에너지 생산이 대기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can do all that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가리키느냐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all that 이라는 부분 얘는 앞쪽에 나와 있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뒤쪽에 뭐 뭐 한다면 이거지 뭐 이거죠 탄소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여기 break free of carbon shackles 얘가 이것이 되겠지 우리가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것만 잘 이해한다면 우리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탄소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 탄소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화석연료에서 오는 거니까 거의 쓰지 않거나 아예 안 쓰는 이런 행동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거지 미래 환경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제한에 대한 건데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것 같지는 않아 연결고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어쨌든 뭐 표시한 것 외에도 나머지 다른 것들도 잘 봐야 되는 부분 24강의 4번 내용을 보도록 하자 에너지 음료가 미치는 영향 이라고 나와 있네 에너지 드레잉스라고 하는 에너지 음료는 종종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 market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는 시장인데 동사로는 거래되다 또는 뭐 시장에서 팔다 요정도의 의미야 목적하지 못기 때문에 수동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팔리고 있습니다 종종 팔립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젊은 성인들 합치면 청소년이야 청소년을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종종 팔리고 있습니다 뒤에 뭐와 함께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뭐의 선언과 함께 뒤쪽에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에너지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의 선언 또 providing a short-term boost to mood and performance 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걸 잠깐 보면 이 뭔가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표라고 하는 거고 주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with declarations of 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선언과 함께 뭐뭐의 주장과 함께 뭐뭐라고 주장하면서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에너지 수준을 증가시킨 것과 증가시키는 것과 뒤에 나와 있었던 기분과 수행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상승을 제공해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거는 이제 풀어서 쓰면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에너지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라는 것과 또한 뒤에 나와 있는 기분과 수행에 짧은 어떤 상승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함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as well as를 꼭 뒤에 거를 먼저 보고 앞으로 갈 필요 없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뒤에 뿐만 아니라 앞에도 역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다 뭐 앞에나 뒤에나 또한 정도로 보면 큰 무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providing이라고 하는 것이 increasing하고 병렬구조로 돼 있는 부분이고 청소년들한테는 야 짧은 순간에 기분도 좋아지고 수행하는 것도 자신이 뭔가 수행하는 것도 좋아질 거야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에너지가 수준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some energy drinks 라고 하는 몇몇 에너지 음료들은 포함합니다 거의 3배나 많은 카페인을 포함합니다 뭐 예 평균적인 carbonated soda 라고 하는 탄산이 있는 그 소다 평균 탄산이 있는 여기 탄산이 맞을 거야 잠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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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봅시다 carbonate 탄산으로 포함시키다 탄산을 포함시키다 그렇지 탄산이 있는 그러한 평균적인 탄산이 있는 보통의 탄산이 있는 소다의 그 카페인보다도 3배나 더 많습니다 이 구조가 좀 이상하게 볼 수 있겠지만 배수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쓰고 그 뒤에 명사를 쓴다 배수를 먼저 쓰는 거야 3배 많은 3배의 카페인 이렇게 보면 돼 거의 3배의 카페인 그럼 뒤에 거에 3배 카페인이니까 뒤에 거보다 3배 더 많은 카페인 이렇게 하는 게 해석이 깔끔하겠지 그래서 일부 에너지 음료는 거의 3배 더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보다 평균적인 탄산 음료보다도 비록 the acute 아큐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 짧은 정도 아주 짧은 정도의 의미로 그 정도의 의미로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거야 원래는 이제 급성의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의미인데 단시간의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acute 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적인 지문에서 의미가 연결되니까 표시해보고 단기간에 이 기분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것들 뭐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음료를 소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분에 대한 어떤 효과 이것은 are 동사 이제 나오고 앞에 나온 얘가 주어였던 거야 often positive 종종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소비는 정기적인 규칙적인 소비는 뭐에 에너지 음료의 규칙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주어 단순히 이지로 is associated with 뒤에 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영향 또는 효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안 아니면은 뒤에 나와있는 어떤 뭐 anxiety도 불안이고 불안 우울 그리고 뒤에 아마도 기분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라고 하는 이러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먹는 것들은 뭐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계속 복용을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에 정신 건강에 안 좋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 연구에서 뭘 기반으로 한 136명의 undergraduate students 그러니까 대학생이야 대학생을 기반으로 한 한 연구에서 저자들은 이 연구를 이제 기록한 사람들이 있겠지 이 저자들은 관찰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뒤에 완전한 문장 접속사 that 남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소비를 했다 더 많은 에너지 음료를 누구보다도 여학생들보다도 게다가 학생들은 consumed 소비했네 에너지 음료를 소비하는데 언제 했냐면 우리 보기엔 뻔하지 뭐 스트레스 받았겠지 근데 그 스트레스 어디서 받겠어 시험이겠지 뭐 그들이 느꼈을 때 뭐를 stressed out 이거는 하나의 표현이야 stressed out 스트레스를 받은 이라고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느꼈을 때 에너지 음료를 더 많이 소비했다 라는 건 당연하지 뭐 하지만 consuming energy drinks on a regular basis 라고 하는 에너지 음료를 소비하는 것은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인 것을 기반으로 규칙적으로 에너지 음료를 소비하는 것은 was associated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뭐랑 더 낮은 학업 수행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학업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이 성취라는 것도 있는 거겠지만 오히려 학업 성적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을 하는데 그 학업적인 뭔가 학습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였던 거야 에너지 음료를 너무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뒤에 봐봐 바로 나온다 또 다른 연구에서 502명의 젊은 남학생들 그리고 남성과 그리고 567명의 젊은 여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저자는 관찰한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에너지 음료의 소비 하루에 한 100ml 정도로 소비한 거야 이거는 상당히 관련되더라 뭐랑 불안과 뒤에 우울증은 아니지만 though not depression 접속사 하나 쓰고 뒤에 형용사 하나 명사 쓸 수 있다 그랬었지 비록 몸은 아니지만 비록 우울증은 아니지만 이 불안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더라 누구에게 있어서 남성들에게 있어서 but not in females 하지만 여성들에게서는 아니었고 그럼 지금 보면 정신건강과 안좋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에너지 음료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있었다는 거야 뒤에 나와있는 낮은 학업성적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지 학업성적이 낮으니까 계속 에너지 음료를 먹었다 이렇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에너지 음료를 규칙적으로 먹다 보면 오히려 정신건강에 해로우면서 학업적인 수행에 있어서도 더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거야 학업성적이 낮아서 그래서 그래서 에너지 음료를 먹었다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앞을 봐봐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에너지 음료를 섭취한다고 했잖아 소비한다고 그럼 스트레스는 시험 같은 것 때문에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결과가 좋아야 되지 그런데 연결어를 뭘 썼냐면 여기에서 지금 however 썼단 말이야 however 좋지 않더라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서 에너지 음료를 규칙적으로 먹는 거는 오히려 학업의 수행을 더 낮추는 것과 관련이 되더라 라는 거지 how we bring it 걸 봅니까 이 정도까지 에너지 음료가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에 해롭다 그 정도까지가 가장 큰 것이겠지 여기 나와있는 정신건강 어디 갔나 mental health 라고 하는 이 부분 요 부분이 되겠죠 다른 것들은 쭉 읽어 나갈 때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7 감사합니다.